그 분은 전혀 죄 없는 분 이게 나의 모습 타락방에서 깨달았던 말씀대로 난 왜 선택할 수 없는지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진 건 모두 버릴 수 있을까 차마 예수를 믿는다는 말 못하고 어둠 속에서 난 만났지 그런 나에게 친구라며 내 손을 잡던 아름다운 예수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말씀 듣지 않았다면 저들과 함께한 나 이 자리를 버릴 수 있을까 잡아드리겠지 고문을 하겠지 아마 죽일 거야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어서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저들이 비보기 원해요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 떠나가셔야 해요 내 생명은 아버지의 것 난 너희를 위해 왔으니 내 생명은 내가 아니요 내 아버지의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당신 능력 저들에게 보여주소서 당신을 해칠 수 없도록 제발 그렇게 해요 내 능력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난 오직 그분을 위해서 당신을 따르는 저 제자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이 마냥 죽는다면 나의 피가 나의 살이 당신의 피가 나의 살이 저들은 원치야 나의 피가 나의 살이 저들은 죽음을 원치야 난 당신을 구할 수 없어요 당신을 버려야 해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만나야만 해요 나의 죽음도 나의 삶도 오직 아버지의 뜻이니 괴로워마 두려워마 내 죽음을 오래 볼 나의 진구 요새 Gaza 근데 이 어떻게 trusts alumni 나는 내가